신한 에스메일과 함께 금융생활은 언제나 스마일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한은행에서 고객 여러분과 스마트한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똑똑한 스마트폰 앱을 개발했는데요 에스메일 스마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어? 오늘 급여가 입금되었네요 보이세요 여러분? 스마일 앱을 설치하시면 입출금 거래 내용을 무료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신받으신 입출 내용 메시지를 기간별로 조회하실 수 있으며 입출 리포터를 통해 월별로 어느 항목으로 입출금이 많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 계좌와 다른 스마트폰에도 동시에 등록 가능하며 이 모든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어? 오늘 카드 결제일인데 잔액이 부족해서 연체될 뻔했었네요 자 여러분도 이런 상황 겪어보셨나요? 스마일은 고객님의 금융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미리 파악하여 안내해드립니다 만길이나 결제일 등에 익기 쉬운 기일 안내, 수술의 면제 등 우대 혜택도 안내해드리고 환율이 변동할 경우 정해진 시간을 알려줍니다 설정 기능을 통해 고객님께 필요한 정보만 콕 집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버튼 하나로 콜센터로 직접 연결하여 더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고 필요한 금융거래 역시 버튼 하나로 직접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신한은행에서 새롭게 준비한 애플리케이션 스마일 스마일과 함께 여러분의 금융생활에 항상 웃음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신한은행에서 새롭게 준비한 애플리케이션 스마일